문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 캠프 때부터 일을 했고 현재 청와대 일하는 걸로 알려진 탁현민 교수의 저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8대 대선 당시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탁현민이고요. 불세출에 보면은 추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프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돕겠나 아마 휴식과 여흥 이런 걸 주로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 입장에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감동과 재미가 있는 대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네팔을 같이 갔다 왔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문 대통령 인연을 설명을 드리면 18대 2012년 대선 때부터 출정식 같은 것들 다 바로 탁현민 이벤트 관련된 정치 이벤트 관련해서는 탁현민 전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고 어떻게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도와왔는데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전 비서관,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보면 지금 한 달 동안은요. 신원 조회를 하거든요.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 정도를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탁현민, 지금 행정관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교수가 보면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썼던 그 여러 가지 글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 제목이 남자 마음 설명서. 그러니까 무슨 약간 연애 지침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온 것들은 참 제가 거론하기가 싫을 정도로. 좀 여성 비하적인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남자만 설명서라는 책의 목차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술한 어떤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여성 비하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톱 얘기도 나오고. 굳이 언급을 앵커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탁현민 교수하고는 성공에 대해 같이 있었을 테니까 조금은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잘, 개인적인 관계는 잘 없고요. 제가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 교수지만 우리 탁현민 선생은 겸임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죠. 강의를 했었고요.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게 아마 지금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아마 원래 저희가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쭉 수립을 하는데 탁현민 선생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사유 때문에 강의를 못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탁현민 선생이 갖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수업도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요. 공연 기획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대선 후보 때도 계속 공연 관련된 걸 탁현민 교수가 다 기획하고 또 김제동 씨와 함께. 김제동 씨도 성공연대 신문 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는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저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자유분방한 생각들을 옮겨 적으면서 저런 책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평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면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저게 과거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번 대선 기간에 돼지 발정제 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또 진보증에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했고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유라고 칩을 하더라도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의전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이건 또 공적인 영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담당 업무가 대통령의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본인이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요. 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전 세계적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고 저게 저는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급해 보이고 총리도 청문회 어제까지 우리 봤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정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모든 사람의 국민들로부터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으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가치 내지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자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짧은 기간에 정권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검증하면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았다고 좋게 보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본인이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권이 잘 되기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에다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없습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성평등에 위반되는 아니면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성평등 위반하다가 선행법 위반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요.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있으면 명예훼손 얘기 나올 건데 명예훼손이라는 게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책을 썼는데 채널A의 이남희 차장은 어떻더라?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됩니다. 피해자, 이남희 이렇게. 여인선 기자는 어떻더라?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 전부는 막 이래. 탱크탑이 어쩌고 짧은 치마 어쩌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안 되지. 예전에 강효석 전 의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결국 아나운서가 비하가 됐을 때 그게 모욕죄가 무죄가 나온 게 어느 어느 방송국 어느 어느 아나운서 어떻다 이렇게 됐으면 유죄가 되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 아나운서는 어때 어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런 책을 썼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어떤 공적 영향과 사적 영역은 구분이 돼야겠죠. 탁현민 전 교수가 저런 책을 쓰는 거는 동의하진 않지만 본인의 자유지만 이게 어떤 청와대에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좀 분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었지만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의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탁현민 교수의 책 관련 내용에 대해도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비판하는 내용이 많지만 또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자유지?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헌재 소장 지명자 김유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바로 출범하자마자 무슨 적폐라고 해서 4대강 얘기하고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폐에 관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뽑아놓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국정에 잘 반영이 돼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풀이하고 그다음에 우리 폐 우리만 잘 우리 편 우리 편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옛날에 과거에 또 갈등이 있었던 상황으로 또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본인들도 정권이 잘 되기 바라고 그런다면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홍의병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고 저게 저는 뭐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급해 보이고 총리도 청문회 어제까지 우리 봤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정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모든 사람의 국민들로부터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으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가치 내지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자르고 그다음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짧은 기간에 정권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검증하면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았다고 좋게 보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본인이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권이 잘 되기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에다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성평등에 위반되는 아니면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성평등 위반하다가 선행법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에요.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있으면 명예훼손 얘기 나올 건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 캠프 때부터 일을 했고 현재 청와대 일하는 걸로 알려진 탁현민 교수의 저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8대 대선 당시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탁현민이고요. 불세출에 보면은 추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프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듣겠나 아마 휴식과 여흥 이런 걸 주로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 입장에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감동과 재미가 있는 대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네팔을 같이 갔다 왔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문 대통령 인연을 설명을 드리면 18대 2012년 대선 때부터 출정식 같은 것들 다 바로 탁현민 이벤트 관련된 정치 이벤트 관련해서는 탁현민 전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고 어떻게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도와왔는데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보면 지금 한 달 동안은요. 신원 조회를 하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은 들고요. 탁현민 선생이 갖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수업도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요. 공연 기획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대선 후보 때도 계속 공연 관련된 걸 탁현민 교수가 다 기획하고 또 김제동 씨와 함께 김제동 씨도 이제 성공현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는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저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자유분방한 생각들을 옮겨 적으면서 저런 책을 쓰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고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평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면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저게 뭐 과거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번 대선 기간에 돼지 발정제 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또 진보증에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했고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유라고 칩을 하더라도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의전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이건 또 공적인 영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담당 업무가 대통령의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본인이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요. 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책을 썼는데 채널A의 이남희 차장은 어떻더라? 이렇게 하면 명예선이 됩니다. 피해자, 이남희 이렇게. 여인선 기자는 어떻더라?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 전부는 이래. 탱크탑이 어쩌고 짧은 침 어쩌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모욕죄나 명예선죄가 안 되지. 예전에 강효석 전 의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결국 아나운서 비하가 나왔을 때 그게 모욕죄가, 무죄가 나온 게 어느 어느 방송국, 어느 어느 아나운서 어떻다 이렇게 됐으면 유죄가 되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 아나운서는 어때, 어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런 책을 썼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어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이 돼야겠죠. 탁현민 전 교수가 저런 책을 쓰는 거는 동의하진 않지만 본인의 자유지만 이게 어떤 청와대에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분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었지만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의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탁현민 교수의 책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비판하는 내용이 많지만 또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를 저희가 취재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탁현민, 행정관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교수가 보면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 제목이 남자 마음 설명서. 그러니까 무슨 약간 연애 지침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온 것들은 참 제가 거론하기가 싫을 정도로 여성 비하적인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 목차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서술한 어떤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여성 비하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톱 얘기도 나오고. 굳이 언급을 앵커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탁현민 교수하고는 성공에 대해 같이 있었을 테니까 조금은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잘, 개인적인 관계는 잘 없고요. 제가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 교수지만 우리 탁현민 선생은 겸임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죠. 강의를 했었고요.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게 아마 지금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아마 원래 저희가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쭉 수립을 하는데 탁현민 선생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사유 때문에 강의를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제 강의민 선생은